네. 네, 그거 마무리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방송을 시작해드렸습니다. 안녕! 제 직캠 찍으세요. 이거 제 거니까. 여러분 딱 걸렸어 그냥. 몰라. 다 끝났어요. 쿤모니랑 고하이에. 비밀번호 넣어놓고. 녹화가 끝이 났어요. 저는 지금 델칸입니다. 기구리고만 해. 저 지금 서울로 바쁘고 싶어. 때려봐, 때려봐. 처음으로 무대를 공개하는데도 너무 떨리기는 보이지만 침대에서 촬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.